누구나 이 가슴속에 죽이고 싶은 사람 한 명쯤 묻고 사는 거잖아요. 남편 필요 없어. 그건 충분해. 정상이에요. 할렐루야! 너 내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그랬지? 사람 죽여달라는 거만 빼고. 이런 씨, 미친. 벌써 죽였네? 알지? 이낙고 지금 어딨어요? 이낙고 지금 어딨냐고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! 여름 잘 나온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름 잘 나온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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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 고맙 4504 bomb기 이 고맙도는, 여름 3개. 감사합니다.